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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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할래 그냥... 그냥 가자 오늘 같은 날은 좀 해봐 안해 그냥... 가만히 있어봐 진짜 안 한다니까 예쁘다 예쁘다 봐봐 음... 나쁘지 않은데? 준호는 27점 우리 지원이는 5점 야 내가 불쌍해서 빠진 거 모르냐? 취해서 그런 거 아니고? 형 한 잔 더 하고 다시 부터 그래? 그럼 야 야... 니가 못해... 니가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니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냥 이 부신새끼야 내가 너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게 맞지 알아 아니 미친 그 교수가?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라니까 내가 그 교수가 그 건물에 너 상방료하는 거 딱 땄어 그 사람이? 어! 진짜라니까 야... 들어갈래? 아 몰라 나 피곤해 아 나 그 소리 또 왜 하나나 했다 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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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동전직업 봐서 그런 거 아냐? 야... 아마 우리 여기 주체가 있을 거 같으니까 그런가 보지 야... 야... 니 동전직업 봐서 그런 거 아냐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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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? 아... 아니야... 너무 잔잔해 BTS 음... 너무 빨라 아... 야... 잠깐만 이거 어때? 사랑이... 이렇게 느껴지는 건 처음이야? 내 곁에 있어 준다면 어디든 야... 이 뮤이 뭐냐? 야... 야... 잠깐... 야... 잠깐... 진짜 서브보컬... 에리카 아냐? 어... 에리카... 범운! 맞지? 어... 바꿔드리자 어... 부끼내얼... 굉장히 Woah... 좋은 것 같아 다 fuck 저 anosге 내가 왜 이런 questo 누가... 진짜... 너도 일단 Cody 와우 똑같아 응 엽범 남자들 걔네 우리노래 97점 받았어 미칠 무조건 100점 가기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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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옆방에 너희랑 같은 노래를 불러 근데 점수까지 똑같아 아니 우리가 더 잘 불러 응? 그래? 좋아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어제 어서 던지고 이제 자유롭게 날아봐 너의 꿈을 펼쳐봐 너를 저 자유롭게 날아봐 너의 꿈을 펼쳐봐 너의 꿈을 펼쳐봐 너의 꿈을 펼쳐봐 으악 까 너의 꿈을 펼쳐봐 너의 정의향으로 그곳으로 비쥬어봐 눈을 보지 말고 이런 lus fedてる var1.3 var1.4 var1.5 var1.4 vd vd var1.2 var1.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